코코코코코코코 takesAK 셋, 하면 이 거예요 코코코콕!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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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코코코코코코코코코 savoir 하나 ask to do 너가 진짜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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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웃겼다! 너 죄송합니다 나는 피했다 손발لب 좋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다 피하지 뭐 아니요 왜 이렇게 잡았지? 왜 이렇게 잡았지?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다섯 셋 자 이번에는 잡아 하면 잡으시는 거예요 뭐 하면? 잡아 잡아 하면 잡으시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셋 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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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우리가 10킬로부터 100킬로까지 갈건데 잠시만요 어떻게 할거냐? 겁이 안해 요렇게 갈거에요 10킬로는 두드리면 안나요 10킬로는 어떻게 할거에요? 살살 가르죠? 10킬로 30킬로 50킬로 80킬로 허리줄면서 100킬로 자 반대로 90킬로 해줘야죠 40킬로 30킬로 50킬로 80킬로 80킬로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미션을 놓을거에요 어떻게 하느냐 30킬로 다시 가볼게요 30킬로 제가 바꿔하면 방향을 놓으시는거에요 바꿔 그렇죠 50킬로 바꿔 80킬로 악마리 대박 80킬로 바꿔 10킬로 자 자 제가 멈춰라고 하면 앞사람이 간지럽히시는거에요 멈춰라고 하면 다시한번 10킬로 30킬로 50킬로 멈춰 exerc vs 그 다음에 반대쪽 상애물이라고 하면 빵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사람이 등을 빵빵 쳐주시는 거예요 상애물! 빵빵! 상애물! 빵빵! 상애물! 빵빵! 50kg 80kg 상애물! 빵빵! 상애물! 빵빵! 바꿔! 30kg 30kg 멈춰! 아아악! 바꿔! 아아악! 아리야, 으아아아악 실기야 아니 왜 있잖아요 자, 실기로 이렇게 음악이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코코코코코코코! 셋 하면 가시는 거예요 코코코코, 코 pékukokok 코코코 o seek 코코코코 코코코 코코코코코코 코 bum 하나 둘 수 signs 셋 셋 나는 피했다 어, 순발력 좋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다 피하지 뭐 다시 할 거 갈게요 하나 손 셋 자, 이번에는 잡아 하면 잡으시는 거예요 뭐 하면? 잡아! 잡아 하면 잡으시는 거예요 가서 갈게요 셋 자체 다시 한 번 잡아! 잡아! 오, 피했다 순발력 좋으신 분들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암마 다시 앞사람, 어깨, 손 올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두드리는 암마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10kg부터 100kg까지 갈 건데 잠시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겁지 안 해,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10kg 자, 10kg 두드리는 암마예요 자, 10kg 자, 30kg 자, 50kg 80kg 80kg 자, 소리 질면서 100kg 자, 반대로 자, 반대로 고수해줘야죠 40kg 40kg 30kg 50kg 대박 20kg 우와 제가, 중간중간에 미션을 둘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30kg 다시 가볼게요 30kg 자, 제가 나와 방향을 하며 방향을 tout 50kg bearings combustible BERG 자, 80kg 박아! 10kg 자,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멈춰라고 하면 앞사람이 간지럽히시는 거예요 멈춰라고 하면 다시 한 번 10kg 30kg 50kg 멈춰! 박아! 50kg 80kg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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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kg 박아! 50kg 멈춰! 반응이 반반짝 늦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장애물이라고 하면 빵! 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앞사람이 들을 빵빵 쳐주시는 거예요 장애물! 빵빵! 장애물! 빵빵! 장애물! 빵빵! 50kg 80kg 장애물! 빵빵! 창애물! 빵빵! 박아! 30kg 30kg 멈춰! 박아! 박아! 아니, 왜? 땝! 자, 심취受 Standing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가볼게요 천천히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셋 하나면만 가시는 거예요 고고고고 Parks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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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피했다. 순발력 좋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다 피하지 뭐. 아니요. 왜 피하고 잘못이 남아있는거에요.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셋! 이번에는 잡아하면 잡으시는거에요. 뭐하면? 잡아하면 잡으시는거에요. 나와서 갈게요. 콕 콕 콕콕콕콕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콕 콕 콕 콕 자칭 다시 한번 콕콕콕콕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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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피했다 순번이 좋으십peing 이번에는 다시培ck 두드리는 안마 갈거에요 우리가 10kg부터 100kg까지 갈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갈거에요 10kg는 두드리는 안마에요 10kg는 살살 가겠죠 10kg 30kg 50kg 80kg 80kg 자 소리질면서 100kg 자 반대로 고수해줘야죠 40kg 30kg 50kg 80kg 80kg 소리질면서 100kg 제가 중간중간에 미션을 돌거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30kg 다시 가볼게요 30kg 제가 바꿔 하면 방향을 맞추시는거에요 바꿔 50kg 80kg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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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g 멈춰 50kg 멈춰 indicator Charlie 무척에 100kg 50kg 멈춰 반응이 반반까지 늦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빵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사람이 등을 빵빵 쳐주시는 거예요 장애물 빵빵 장애물 빵빵 장애물 빵빵 50kg 80kg 장애물 빵빵 장애물 빵빵 빵빵 30kg 30kg 번차! 아아악! 바꿔! 아아악! 아니 왜? 아하하하하 자 10kg 자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